오 야 오 지민이야 지민이야 이거 뭐 지민이 뭐 지민이 잠깐 아니지? 잠깐만요 오 야 뭐야 오 야 뭔가 그레스코트 멋있다 오 야 되게 커보인다 그러니까요 쪼금하네 와 지민 각상 점프를 오 지민 와 저거 하이픽 마지막 오 형은 되게 맞춘 것 같다 뒤에 내가 했었다고 야 남중 그림자 제가 했어요 오 정국이 그림자도 내가 했었다고 지금 시작할게요 오 이게 접니다 와 연하네 지민이가 터뜨렸어 오 형 씨 야 이게 세트가 아니라 원래 있는 그건 진짜 멋있네 멋있는데? 와 역시 정국이 귀엽다 출발 아 없더라 없더라 아 나 이때 진짜 졸렸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 나 이거 이거 찍고 공고보러 갔더래? 한 다시 돌면서 봐도 좋아 아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오 오 오 오 이 누구야? 저요 와 오 오 이거 이거 굉장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혼자 올 때가 없겠죠. 되게 쉽한데요? 진짜? 얼굴 딱, 얼박딱이 나오고 딱. 아미디는 모를까란 말이지, 공개될 거네. 그러니까, 이거 약간 팬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래 커버 같은 거지. 어, 제 등에 날개가 생길 줄 몰랐어요. 지민 씨 한 번 보여주세요, 지금. 아, 이거. 탈북창 정신이 몰라. 빼지마, 빼지마. 나 지금 시동 보려고 하는데. 때 한마디뿐이었어. 아이씨. 시동까지 보러야지. 정상님, 사람 많을 때 피지 말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함부로 안 보여줄게요. 안녕하십니까. 아르라 아르라. 아아. 아아. 네, 그렇습니다.